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월요일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1km 앞을 보기 어렵고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전 내내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설이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일부 전북과 경북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쌀쌀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낮 기온입니다. 전국이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전주의 낮 기온 26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인천은 한낮에 23도에 그치겠고요. 고향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25도 안팎을 보이겠고 경기 남부 역시 24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추석 당일에 잠시 그쳤다가 금요일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